시내에 들어서자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중세도시의 모습이 펼쳐진다. 아기자기한 집들과 돌이 깔린 골목길. 곳곳의 수로에는 관광보트가 물길을 오르내리며 새로운 여행자들과 인사를 나눈다. 고풍스런 거리 구경에 푹 빠져있는데 어디선가 풍겨온 음악소리가 발길을 잡아 끈다. 할아버지 한 분이 바퀴같이 생긴 것을 열심히 돌리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악보가 통과하며 쿵짝쿵짝 정겨운 멜로디를 쏟아낸다. 음악소리만큼이나 할아버지의 손짓발짓이 흥을 더 던구어준다. 열심히 촬영하고 있던 내게 다가온 할아버지가 선뜻 손잡이를 내주며 돌려보라고 한다. 얼결에 거리의 악사가 된 기분.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박자가 맞춰지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다. 흥에 겨워 몸이 리듬을 탈 즈음 한 곡이 끝났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당황해서 얼른 할아버지께 손잡이를 넘기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 우주에 따라 박자 박자가 맞추고 Carol이Z은